안녕하세요. 방금 오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버추홀드 엘레나입니다. 제가 지금 플레이할 게임은 방탈출 게임이에요. 제가 피자 배달원이 되는 겁니다. 어때? 자, 이 손으로 제가 피자를 잡고요. 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동합니다. 어? 어두워. 내 피자 어디 갔어? 내 손에 찬 이 축제는 뭔가요? 이건 뭔가요? 나 벌써 묶여있어. 야, 난 묶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묶는 거 좋아하지. 자, 어디 보자. 이걸로.. 아, 저 촛불이.. 무서워. 이 소리 뭐야. 빌어먹을. 어, 밝아졌다. 크으 이거죠. 좀 무섭긴 한데 그래픽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촉새 찬 것 같죠? 음. 아무래도 어, 얘가 좀 느슨해 보여. 그냥 얘가 노기스럽거든요. 손을.. 내 손을 내리치라고? 아프잖아. 안 되나? 어, 됐다. 어, 됐다. 잘 되다. 내가 여기 갇힌 것 같은데. 자, I don't know how I came here. 내가 여기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고 I don't even know why I'm writing this down at all. 내가 왜 이걸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Guess the loneliness is driving me insane. 외로움이 나를 미치게 하는 것 같대요. I have to find a way out of here.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나? 어, 여기 나가는 길 뜨네. 이걸 부셔야 되나봐요. 쿵쿵 소리나. 천둥신? 이걸로 끌글까? 톡밥처럼? 안 끌쳐져요. 그러면? 어? 어마어마하구마잉? 역시 엘라너지. 헉, 어두워. 이게 룸스케일 게임이에요. 이게 룸스케일 게임이에요. 여기서 소리나. 어떡해. 어떡해. 못? 됐다. 그래픽은 상당히 깔끔한 편이에요. 룸스케일 게임인 거 보고. 이건 왜 있는 거지? 어휴, 소리 무서워. 어휴, 소리 무서워. 어? 어휴, 피가 묻어있어? 어휴, 피가 묻어있어? 어휴, 피가 묻어있어? 어휴, 들린다. 어휴, 물도 없어. 어휴, 피가 묻어있어. 어휴, 피가 묻어있어? 어휴, 지금 배가 묻어있어? 하루가 지났는데? 난 아직도 여기 갇혀있어. what happened here? 피가 온통 다 피가 있대요. 도대체 여기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물은 나오나요? 따뜻한 물? 네. 여러분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피를 닦자 피를 닦자 피를 닦자 피 피 피. 안 닦여. 이런 디테일까지 피가 흐르는 거 같지 않아요? 피는 원래 흐르지? 아님 말고 이거 닦자. 물이 안 꺼져요. 여긴 잠겼어. 이게 그것 때 쓰는 건가?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안 꽂아냈어. 여기 키있다. 되게 똑똑하다. 물을 아껴 씁시다. 파괴왕이라니. 내가 아까 가져왔던 피자. 뭔 새끼 같아. 벌써 다 먹었어. 빨리 좀 먹었네.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갇혔어요. 저 여기 선풍기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더워요. 아 이런 건 함부로 키면 안 돼. 조어 핸드.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죠?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새로운 팔로워 감사합니다. 뭐가 있나 보자. 피자. 모르는데. 후추. 후추 후추 후추. 후추. 후추 후추 후추. 라떼. 자꾸 이상한 소리나 무섭게. 냄비? 냄비 갖고 내가 뭘 쓰는 건가요? 뭐 들어? 냉장고에 있었던 건데. 저기 고드름 있어요. 고드름. 역시. 얼었어. 여기랑 여기 다. 다. 쓸만한 건 얘밖에 없는데. 따뜻한 물 나와요? 안 돼. 물이 안 떨어진다. 얼었나 봐요. 물이. 안 떨어져. 여기 사는 사람이. 곧 안 들어왔으니까.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네요. 아니 뭐. 따뜻한 물. 아. 뜨거워졌네요. 오. 뜨거워진 것 같아. 끄자. 역시 알레나. 저희가 나가는 길인가 봐.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픽도 되게 괜찮아요. 룸스케일 게임 치고. 방탈증 게임 치고 되게 좋아. 생각보다 쉬워요. 이것은. 총알? 총알? 이건 뭐하는데 쓰는 물건이고. 비어있고. 그래도 비어있어요. 누가 한 소리가 들렸는데. 무서워. 얘는 뭐지? 안 돌아가요. 어떡해. 총알을 어떡하라고. 그것도 없는데. 왜. 왜 이렇게 안 집혀. 네? 한 손으로 잡으면. 네? 한 손으로 잡으면. 날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다행히가.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 길도는 예전에. 이만큼은. 내 마지막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한 번도. 나는 내가 앞을 톡으로 열렸어요. 간리에 잠. 가. 공간에 가.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 같대요, 누군가에. 뭐야? 끝났어요! 너는 살 가치가 있대요. 11분은 52초 걸렸어요. 이 인간들이 다 사라진 인간들인데 내가 봤을 땐 디벨로퍼들이다. 그쵸? 이 남자를 본 적 있나요? 이름? Supervisor, Concepts Purp. 아, 이거 맞네. 이거 게임 맞는 사람들. 생각보다 너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그래프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재밌네!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리고 좀 더 어렵게 만들었으면 거기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너무 훤히 보여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네, gr gak? Area 4